인자해졌다고요? 작년 11월 작년 11월? 지금 푸시시한다는 거죠? 네 마이크만 펴고 볼륨 살리고 앞머리 내고 예쁘게 얼굴 보이게 만들어드릴게요 커리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볼륨도 달라붙는 머리 앞머리를 내리게 되면 가르마는 어느 방향으로? 가르마는 상관없어요 가르마 삽 필요가 없어야 돼요 베이컨에 스스로벨 갈 것 같아요 너무 많지 않으세요?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여기도 얼마나 많아요? 공연 안 했다 공연? 공연 안 해? 네 그것도 그냥 여기도 넘겨서 잘 안 올라가지고 응 자 여기가 절어볼게요 중간에 가는데 구경의 공연? 좋은 하루가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ние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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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진짜 재밌어요 딸콩 고춧가루 고춧가루 후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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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은 간다리 소금 간다리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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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연아 어떠세요? 어려워 보이네 진짜 좋아 좋아 영혼을 담아서 얘기한가요? 아 영혼을 솔직한 소감해주세요 진짜 사실 약간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? 이런 머리 안 해봤으니까 앞머리 너무 예쁘다 예뻐요 아까 앞머리 때문에 걱정도 하셨잖아 너무 짧은게 아닌가 했을거 하죠 앞머리 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거 고춧가루 다리 por기